뭐 먹어? 풀 뜯어먹어 오 엄청 뜯네 한 명 이게 놓지를 못한데 응 그런 생각이 없잖아 그래서 두 개 이렇게 해서 누웠는데 소원이가 왜 이렇게 고맙냐 진짜? 미치겠네 맛있게 잘 들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달곰 이리 와, 이리 와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달곰이 나왔어? 나와? 나왔어? 좋아요. 좋아. 이제 너는 아무데도 못 가요. 여기 개구리가 안에 들어가 있네. 어디? 진짜? 귀여워. 뭘? 이제 못 나가지, 이롱. trusts?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안녕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